처음 걸어놔. 아, 진짜요? 계속 안에 짝 벗겨서 일만 했어. 시장이나 이런 데는 가실 일이 있었는데. 그렇지. 걸어서 나오시는 건 처음이지. 어, 없었지. 이게 대나무들이잖아. 여기, 여기, 여기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도. 야, 이게 너무 두꺼운데? 너무 두꺼운 거는 피할까요? 그러자. 그러려면 저 안까지 들어가야 돼. 그거 할까요? 그 옆에 거 할까요? 이거? 아니면 여기 이쪽으로 가셔서 하는 게 작업이 편할 수도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럽시다. 제가 들어갈게요. 잠깐만, 여기. 바닥에, 어? 이거. 오우야, 씨. 이거 실한데? 야, 괜찮은데 이거? 야. 어? 어, 형 짱. 야. 어, 이거, 이거. 두 개씩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? 우와. 매, 매 눈 덕분에. 어, 형 금방 했어요. 그러게. 형 발견한 짐 덕분에. 얻어갈렸어, 얻어갈렸어. 나무를 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형, 잘 되는 거예요? 해봐야지. 그거 뭐예요, 형? 선반, 선반. 선반? 선반인데, 너를 위해서. 어휴. 사실은 종호 씨가 키가 큰데 싱크대가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설거지하거나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, 허리가 아프고. 그리고 종호 씨가 또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선물하려고 그게 하나 있으면 되게 달라지거든요. 선물을 팔아주기 바래요. 아일랜드 식탁을 줄 걷어서. 아이구. 아일랜드 식탁을 줄게. 아일랜드 식탁을 줄게. 이을돌던 식탁을 줄게. 도전을 줄게. 이을돌던 식탁은. 이을돌던 식탁을 줄게. 아이구. ass의 mantle. 슬픔을 줄게. 샀다. 불태우가 рав단. 인생을 꿀퀅. 바나마 주변.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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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훈아 네 잠깐만 이리로 와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야 도와줘 종훈아 빨리 와봐 어? 빨리 와봐 혼자 안돼? 빨리 와봐 야 난 설거지라도 끝내고 갈게요 아니 잠깐만 이리로 와봐 아 진짜 야 뭐 이런게 왔어 뭐 이런게 왔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짜잔 오 벌써 왔어? 벌써 왔어? 왔어 왔어 이제 길에 맞게 자르면 돼 왔어 왔어 이거 이거 할게 산더미야 설거지도 못했고 뭐라고? 지금 뭐 할게 많아요 그럼 두 분 그거 먼저 하고 계시면 이거 끝내고 갈게요 네